그때야 주연한 제장 불러 조조진의 술기를 준비를 할지 생명소 돌아와 시헌덕을 모시고 제장을 분단하갔다 사룡 불러본 도대 그대는 삼천문을 보라리고 돈을 내먹을 얻다 조종 분정을 살펴라 미적불러본 도대 그대는 삼천문을 보라리고 포로봄을 두 병을 얻다가 조종은 군병을 옮살아라 이방미의 종무보 삼장 등을 각각 세워둔다고 세척강물에 넣었다 조종은 군병 산책하라 신중한 범국이 균병하였다가 오늘밤 신중량은 전격 세결을 균병하였다 극대 영원장 조용 저의 주제 동심은 부르라니 그는 인자의 분기 중천하야 조완공공 조연 너 사 두근살이고 황금갑은 풍무구 청량 더 없여 여전지 끄적끄적 여전지 왕은 경쟁아픔과 웃돋다 고장 이현주와 선생알무신제 오래오나 석천지경이 없라 거날 이번 소임을 정치해 안이하심은 어떤 기분인지요? 예 장군이 영웅인 줄 알아 전일이 조조에게 신세가 융약으로 그를 못 보내니 오해하지 마소다 도년후 지경중이오 도년후 지장단이라 하였으니 지금 어찌하옵니까 그래면 훌륭 다짐을 두고 가시오 예 그리하오리다 조선은 어디언지요 하룡도를 들어가 매복해없다 잡으시오 예 그리하오리다 반평 불쌍 거나리 하룡도를 들어갈 때 조돌성 고백영주 허랑대로 대리번구 축구를 기득할 때 빛빛창금은 이거리를 흐리로 하고 느고 함승은 쌀 기둘기 두간은 태장 천도 불견남디 성도 함상 홍문합상 주장 남동강 남성항 남축항 동남갑 전암강 황 세골신 홀리 승부한상 단상 자란상 고둑둑상 요 사마지란 우영정 집강한 산정 활북상 자말둘상 으로 절 동쟁정 허롱두동 들어간다